금 가위 금 가위 야 금드 금으로 된 가위인데 5골드밖에 안해 20골드 이게 어디야 근데 저기 같은데 어 이쪽으로 가는거 맞는거 같은데 어 이쪽으로 가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 가는길이 없군요 어 여기 여기 맞는거 같아요 저기 통과 안해도 되는거 같아 아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가 거기군요 남쪽 연구실 남쪽 연구실 남쪽 연구실이 어디야 표시 안해주는데 방향도 없고 남쪽 연구이라번 남쪽 여기도 남쪽 연구Y 오오오오오오? 오프닝이 그 장소에요 오프닝이자보다 튜토리얼할때 맨 처음에 모든 사건에 발단이 된 그 의식의 장소였죠 이건 이게 다 톰뉴아스는 뭐하는거야? 이 잠깐만 도구 아니 화살... 아 자원이 있나? 두라살, 물화살, 음식, 보드헤드 브로드헤스 화살하고 이거는 살인용이군요 근데 살인용을 두 개나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을텐데 그죠? 브로드헤드 화살 화살이나 그런것 좀 주면 안되겠네 그런걸 바라... 바라고... 근데 내가 바보고 이거 기름통 같은데? 화살을 좀 사야겠다 톱니바퀴 자 저기 흠집게 좀 있네요 술잔 재떨이네? 술잔하고 재떨이하고 비쌉비쌉 다이선장 현미경 이야... 30골드 주라살 주라살 쓸데가 있나? 주라살을 주지 두루마이 지지템 백조의 노리 백조의 노리 백조의 노리 일단 이거부터 하는거 같애요 일단 이거부터 하는거 같애요 이건 뭔데? 뭐가 작동되는거 같잖아? 이러니까 저걸 깨버리면 될거 같애요 적당한 위치에 놓고 여기 있죠 지금 금이 가있잖아 지금 금이 가있잖아 남겨지려나? 저 금 간게 그... 힌트 같은데 그... 어...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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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부서지라고 해 안 부서지냐? 출력을 더 오려가? 부서질거같이 하단이 안 부서지네 출력을 더 오려가? 어... 저걸 부서트려야될거같은데? 비쌤 마사지 어... 저걸 부서트려야될거같은데? 후... 어... 됐다 . 자 여기에요 이거네 알맞은 장소에 알맞은 압력 알맞은 장소에 알맞은 압력으로 오케이 오케이 뭔가 된거 같애 됐다 뭐지? 아 그래요? 왜 왜 왜 왜 왜 갑자기 망가져요? 오! 도둑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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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저쪽으로 볼까요? 저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하는듯이 너무 혹사시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혹사시켜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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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물에 떨어지면 안 되는군요 다리를 건너라 아이 이러면 어떡해? 아아아아 아아아아 자 어 뭐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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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뭐 올라가 뭐 올라가 뭐 여기 여기 있어 봤자잖아 갈 수 있는 곳은 저기 한군데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절로가 자동으로 그렇다는건 이건 아리라 소리야 어 맞는데 아 길이 있었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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